트롯퀸 송가인, 미스 트롯과 컴백 사이 추석도 점령 송가인이 무대 위아래에서의 모습으로 추석 연휴 화제성을 점령했다 포켓돌 스튜디오 제공 가수 송가인이 진정한 추석 퀸으로 자리매김했다 송가인은 이번 추석 연휴 연예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의 주인공이었다 TV 조선 뽕따러 가세와 TVN 더 콜 이부터 KBS2 브루의 명곡과 MBC 전지적 참견 시점까지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해당 방송에서의 클립 영상은 온라인 동영상 차트 상위권을 기록했다 송가인은 추석 연휴에 다시 한번 활발한 활약을 펼쳤다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연휴에는 트로트가 많은 집에 18번이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TV 조선 미스 트롯의 강세로 트로트 열풍이 어느 때보다도 거셌다 이를 입증하듯 방송계에서도 송가인 열풍이 불었다 송가인은 방송인이나 아이돌이 아님에도 올 추석 연휴에만 뽕따러 가세 더 콜 2 브루의 명곡 전지적 참견 시점 등에서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다 뽕따러 가세는 지난 12일 방송분에서 자체 최고 시청률 7.8% 이하 리슨 코리아 전국 기준을 기록했고 13일 재방송으로도 3.8%를 기록하며 이틀 연속 종합 편성 채널 전체 시청률 1위에 올랐다 브루의 명곡 또한 송가인이 출연한 7일과 14일 방송분이 2주 연속 11%대의 높은 시청률을 찍었다 이런 기록들이 송가인의 파워를 잘 보여준다 이번 뽕따러 가세 더 콜 2 브루의 명곡에서 나타난 송가인의 화제성과 인기 비결은 역시 음악이었다 송가인은 뽕따러 가세에서 칠순 잔치 특집에 걸맞는 흥을 보여줬고 브루의 명곡에서는 친오빠이자 아쟁 연주가인 조성재와 함께 영암아리랑과 강원도 아리랑을 가창하며 감동을 선사했다 브루의 명곡 무대 영상은 네이버 tv 기준 22만 뷰가 넘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더 콜리에서 송가인이 윤민수 치타 뉴이스트 백호 등 다른 장르의 가수들과 함께 선보인 컬래버레이션 무대 영상도 네이버 tv 기준 26만 뷰를 넘겼다 음악만큼 멋진 송가인의 면모는 따뜻하고 정많은 마음씨에 있다 송가인은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매니저의 치아 치료 비용을 지원한 사실을 알렸고 매니저를 비롯한 스태프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으로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바쁜 스케줄에 수많은 링거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도 송가인은 스태프들의 식사와 건강을 챙기는 진정한 스타였다 송가인의 이런 활약상은 온 가족에게 감동과 웃음을 전해줬다 송가인은 올해 가장 주목받는 스타라는 걸 이번 추석에 직접 입증해 보였다 그 화제성과 인기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컴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송가인은 연말까지 신곡 발매, 컴백 특집쇼, 디너쇼, 미스트로트 미주 투어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연연 뉴스 조연수 기자 가수 송가인이 성대 결절에도 군부대 솔로 무대를 무사히 끝마쳤다 OBS 독특한 연연 뉴스 기획, 연출, 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 김연선이 군부대를 홀린 트로트계의 신흥 군통령에 대해 알아봤다 송가인은 미스트로트에서 정상을 찍은 후 전국 방방곡곡으로 불려다니며 트로트 요정에 등극했다 지금은 어딜 가도 두 손이 가득 찬 채로 다니는 그녀지만 사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송가인은 지방 행사를 전전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무명 가수였다고 그래도 송가인은 트로트 가수라는 꿈을 잃지 않고 늘 메이저 무대에 오르기를 꿈꿨다고 한다 송가인은 떨어질 줄 알았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트렌드가 예쁘고 몸매 좋고 노래 잘하고 시대에 맞는 세미 트로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될 줄 알았다며 자신이 미스트로트 우승자가 될 줄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렌드에 맞지 않았던 정통 트로트 창법은 오히려 세상 밖으로 나오자 그녀만의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내줬다 이와 관련해 송가인은 저는 너무 옛날 노래를 해서 뒤처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상상외로 제가 주목을 많이 받게 돼서 기적 같은 일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송가인은 군부대 미션 중 솔로 공연을 앞두고 소리가 나오지 않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했다고 송가인은 그 와중에 성대 결절이 와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평소에 연습하던 것만큼 욕심내지 말고 편안하게 하자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응급 처치를 끝낸 그녀는 성숙하고 멋진 무대를 선사 군인들과 동시에 대중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사생활 구설수 휘말리지 않으면 인기 당분간 이어질 것 어르신들의 아이돌 송가인의 위력이 추석에까지 이어졌다 연휴 첫날 방영된 뽕따러 가세는 자체 최고 시청률인 7.8%를 찍으며 동시간대 전 채널 1위에 올랐다 전국 칠순 잔치 콘셉트로 진행한 것이었는데 60대, 70대, 80대, 90대 팬들의 사연이 심금을 올렸다 14일 방영된 불우의 명곡에는 송가인이 오빠인 아쟁 영주자 조성재와 함께 등장했다 오빠와 함께 힘들게 살았던 과거를 회상하며 대화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이날 부른 영하마리랑과 강원도 아리랑 메들리도 역시 송가인 이라는 찬탄을 자아냈다 시청률이 11.7%로 10%선을 돌파했다 역시 14일에 방영된 송가인 출연 전지적 참견 시점은 광고시장에서의 핵심 지표인 수도권 2049 시청률이 1부 2.9%, 2부 2.8%에 달했다 수도권 가구 기준 2049 시청률 토요일 예능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송가인이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보육원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이 분당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대비하자마자 거의 국민가수급 반열에 오른 느낌이다 중장년층 사이에서 분은 송가인 열풍이 엄청나다 송가인만 나오면 시청률이 보장되는 현상이 몇 달째 이어지는데 추석에까지 그 위력이 나타난 것이다 정통 트로트를 향한 국민의 갈망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후 트로트는 경쾌한 신 트로트로 바뀌어 예전에 애절한 정조가 많이 사라졌다 요즘은 댄스 음악처럼 변해가는 추세다 트로트 오디션 미스 트로트에도 그런 분위기의 참가자가 많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송가인만은 요즘 유행하는 분위기가 아닌 트로트를 고수했다 흥겨운 노래와 외모로 어필하는 다른 가수들과는 달리 판소리로 다져진 호소력 짙은 가창력을 선보였다 구성지고 하니 서린 듯한 음색이 정통 트로트를 떠올리게 했다 이것이 중장년층의 갈증을 해소시켜줬다 트로트 같기도 하고 댄스 음악 같기도 한 그런 음악만 듣다가 정말 모처럼 나타난 정통 트로트에 위안을 받은 것이다 이미자나 나훈아와 같은 정통 트로트의 음색을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니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대마초 파동으로 인해 활동 정지를 당한 조용필은 판소리 훈련으로 칼에 갈면서 목소리를 다듬어 다시 등장했다 한국인은 이때 나타난 조용필의 목소리에 열광했다 판소리 훈련을 바탕으로 한 송가인의 목소리도 한국인의 마음 깊은 곳에 호소하는 바가 있다 우리네 서민의 딸로서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의상을 구하며 흙수저로 살다가 마침내 빛을 본 스토리는 이웃집 동생처럼 친근감을 느끼게 했다 송가인이 보여주는 소탈한 모습도 그런 친근감을 강화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송가인의 성공에 자신의 성공처럼 감정이입하게 됐다 송가인의 노래에 위안도 받고 송가인의 성공에 대리 만족도 하게 된 것이다 이래서 아이들의 10대 팬덤 이상으로 뜨거운 중장년 팬덤이 형성됐다 송가인이 보여주는 넘사벽 가창력의 젊은 세대까지 반응해 마침내 송가인이 시청률 깡패로서 추석까지 재패하기에 이르렀다 하루아침에 식을 인기가 아니다 트로트 시장은 원래 호흡이 길다 사생활 구설수에 휘말리지만 않고 지금과 같은 자세로 활동한다면 송가인의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일은 미스 트롯이 촉발한 트로트 열풍으로 인해 트로트 콘서트와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트로트 공연 수는 95개로 작년 데뷔 2배나 늘었다고 한다 또 내일은 미스 트롯에 이어 새로 등장한 KNN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두 첫 방송부터 분당 최고 시청률 8.87%를 기록하며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이다 트로트 열풍은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만 듣던 내 친구는 내일은 미스 트롯에서 송가인이 부른 한 많은 대동강이라는 노래에 빠져 한동안 그 노래만 듣고 부르기를 반복했다 또 발라드만을 고집하던 친오빠도 김나희가 부르네 듣고는 트로트가 이리 슬플 수가 있냐며 바로 자신의 플레이리스트에 넣을 정도였으니 트로트의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지고 있음이 확실하다 어릴 적부터 트로트를 즐겨 듣던 나에게는 이러한 트로트 열풍이 반갑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아직도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자기 노래를 부를 기회가 적다는 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트로트 가수들은 자신의 노래보다는 선배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 지난 7월 창원에서 개최된 한 페스티벌에 갔던 당시 한 트로트 여가수는 자신의 노래는 부르지도 못한 채 선배 가수들의 노래만 연달아 부르고 무대를 내려간 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로트 가수들이 대중들에게 자신의 노래를 알릴 기회가 필요하다 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음악방송 출연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음악방송에 나오는 가수의 비중을 보면 아이돌 전용 음악방송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출연자 대부분이 아이돌이다 그렇다 보니 트로트 가수들이 음악방송에 설 수 있는 무대는 매우 한정적이고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지 않는 방송 초반에나 등장하는 게 현실이다 트로트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트로트 가수들을 위한 음악방송도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전국노래자랑이나 가요무대 같은 방송도 있지만 이는 주로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제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트로트 음악방송이 필요하다 트로트라고 해서 고전적이거나 어딘가 촌스러워 보이는 무대가 아니라 곡 자체의 느낌에 맞는 다채로운 무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중들이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 점을 반영하는 것도 좋다 이제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앱 분석업체 YG앱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사용자들의 유튜브 앱 사용시간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의 사용시간이 101억분으로 가장 높았다 이를 참고해 유튜브 인기 콘텐츠 중 하나인 직캠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직캠이란 직접 캠코더로 찍은 동영상을 뜻하는 준말로 주로 팬이 연예인을 직접 찍은 영상을 말한다 실제로 직캠을 통해 이름과 노래를 알린 가수들도 있어 트로트 가수들이 자신의 노래를 알리기에 효과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트로트 전성 시대라고 말하지만 막상 살펴보면 트로트만을 위한 무대는 얼마 없는 것 같아 부족한 느낌이 있다 제2의 전성기라고 불리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사랑받고 있는 만큼 트로트 가수들이 자기 노래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환경이 빠르게 조성되어 대중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트로트를 접할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길 바란다 제2의 전성기라고 불리며 음료가 설길도 help